뭐 챙기는가 도연아? 오늘 눈썰매 타러 가는거야? 공은 놔두고 빨리 눈썰매장 니꺼 잘 챙겨라 가자 렛츠고 갔다올께요 자 금호산 눈썰매장 가보자 이어 랩혀서 가보자 아 신 났네 그지? 이어 안녕 아 신장인데? 어 여기 12월 24일 주장 금호산 렛츠고 가서 보여주면 될 것 같아 가자 저기 아저씨한테 티켓 보여주면 될 것 같아 여기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되게 많다 그지? 응 들어가세요 손퉁이 여기 찍고 간다잉 네 세요 다가 고맙습니다 자 또야 같이 가자 아빠 나 이거 전부 끼워줘 잠깐만 회사는 보기 힘든데 그지? 이런 많이 있어 그래 올라가보자 근데 요런거 밖에 없어? 어? 이거 내려가는거 밖에 없어? 어 13,000원인데 싼거 아니야? 셀프야 셀프 많이 안타겠다 힘들어서 애기들 그지? 아 이거 빨리 가야겠다 사람있다 지금 아 괜찮습니다 그냥 저렇게 막 내려가네 노인아 자 여기 가운데는 쓸매가 잘 안가니까 양쪽 저거 끝으로 타세요 이오 어우 미끄러워 조금 더 앞으로 와 레츠고 조금 더 달려 조금 더 달려 어디와? 야 쟤 어디와? 야 나 먼저 내려가고 있어 오마이갓 그리고 엉덩이가 여기 안 닿으면 더 잘 내려가 가자 다시 두번째 타보자 두번째 타보자 재밌어 재밌어? 응 엉덩이를 뭐라고? 엉덩이가 땅에 닿으면 잘 안 내려가고 응 엉덩이를 둘면 썰매가 잘 내려간대 응 응 아빠 잡고 있을게 가봐 아빠 잡고 있을게 가봐 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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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가 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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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를 올려 너희 엉덩이를 글쎄 우와 간다 아빠 간다 하하하 어 눈 따라하고 만났는데 우리 저기 가볼까? 어 눈 따라하고 만났는데 우리 공 놔두고 여기 여기 위에 올려놓으면 될 거 같아 와 계단이다 눈 싸우기 아빠 장갑 오면 돼? 눈이 좀 이상해 눈이 딱딱해 눈이 딱딱하다 그치? JEFF 손으로 내지 하하하하하 이야 옷이 이게 뭐냐 이게 다 붙었어 엉덩이 차가워 아 마이카 일어나 동양 오늘 재밌게 놀았어 10분 후에 올라왔어 우와 케이블카 엄청 재밌는 거 있대 타고 우리 소구에 보러 하자 오케이? 가자 케이블카 하동 어떤 색깔 타자고? 파란 색깔 그건 밑에 보이는데요? 양말 신어야 돼 양말 신어야 돼 문 닫고 가자 남의 사람 할인해줍니까? 안됩니다 밑에 보이는 거 크리스탈 케이빈 크리스탈 케이빈 왕복이요 네 왕복이시고 현재 결빙으로 인해서 위에 올라가시면 조금 미끄러우실 수 있습니다 추위로 인해서 바닥이 미끄러워지면 통제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? 네 세분 74,000원입니다 근데 여기 좀 조용해서 좋다 어디가 남자가 해? 여기 사람이 없어가지고 괜찮나 이거? 크리스탈 크리스탈 고맙습니다 가자 밑에 보이는 거래 안녕하세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한 분 이쪽에 앉으시겠어요? 오늘 4등 5호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사진 찍고 출발할게요 마스크 내려주시면 됩니다 마스크 내려두세요 아 괜찮아요 저는 네 차라리 앞쪽으로 그럼 가주실게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 안 닫혀? 어떻게 어떻게 닫겠어? 우와 오 눈이다 오 마이 갓 오 도영아 봐봐 저 삼촌보다 다 보인다 저 연기 나는 게 삼촌보다 더요 어 반접 떨리고 형이 이게 너무 무섭다 야 진짜 무섭다 이거 진짜 다른 거 타고 가면 안 돼요? 아 여기 밑에 안 떨린 거? 네 돈 줘서 돈 줘서 다른 거 안 타고 야 돈을 줬는데 어떻게 다른 거 타고 아니 이거 이거 너무 무서워 아 다 사촌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 문이 사촌이라 하하 전망대 하나 가보자 대현아 우와 추워 우와 안 가 여기도 앞 보게 우와 우와 다 보인다 어 전망 진짜 끝장나요 주현아 아빠 올라가보자 어 올라가보자 저희도 올라가보자 우와 돈 엄청 많이 들었겠다 주현아 진짜로 군부대 군부대 뭔가본데 우와 와우 출발한다 오마이갓 와우 앞에 가서 크리스탈이라고 티켓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크리스탈 아유 안녕하세요 네 같이 흔들어 흔들어도 해놔 이야 안 봐 뭐라고 안 봤어? 뒤로 후진 후진 아 진짜 안 돼 기 뚫렸어? 어 한 쪽이 안 뚫렸어 코를 맞고 세게 하지 말고 기가 이렇게 밀어낼 수 있더라 이제 솔리파누 갑시다 레츠고 솔리파누 우와 이게 엄청 맛있는데 와 맛있겠다 야 뭐야 육사심이 있다 우와 육사심이랑 우와 투풀 이건 치맛살 원풀 이거랑 가보자 저희 세 명이요 육사심 나왔어요? 네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? 먹어보겠습니다 오 얘 육사심 그냥 먹네 맛있어? 먹어보자 먹어보자 쫄깃쫄깃하다고? 우와 근데 색깔이 살아있다 오마이갓 와우 맛있어? 음 이거 맛있다 음 음 음 으음 hum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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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왜 이렇게 잘먹냐 아 음 음 haba 고소 음 너무 잘 먹는다고